오늘 성이종 자녀님 진료받게 된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성이종 자녀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것은 마태복음 3장 신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친내받으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친내받으실 것은 예수님은 사실 친내받으실 필요가 없네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친내를 받아야 할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 친내를 받습니까? 라고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내받으실 모습은 우리 모두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친내받으실 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신경 말씀에 예수께서 친내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려 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에 의해 이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에 의해 이뤄요 그러나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보는 자리고 지금 생중계로 우리 서리정 자매님이 친내받고 달릴 때 우리 오레곤 중학교에 우리 달리 목사님 박근성 목사님께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성님께서 보시고 온 천사들이자 보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 우리 서리정 자매님은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개념의 구조로 표현하는 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받아들인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부활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식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늘이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은 딸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의 하늘의 생중체계가 되어져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님은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귀한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의 중요한 점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가 다 씻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세요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성령 자녀님과 공식적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침대 벗고 나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분과 동행이 가면 그분께서 하늘까지 매 순간마다 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예식을 또 예수님을 용접하는 일에 결심하시고 침대 받게 된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침대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신동훈 목사님은 신동훈 목사님은 다 마치고 나서 좋다고 그랬나요 지금 하나님 제가 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관이가 주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자녀님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용접하고 주님의 몸으로 따라 오늘 침대의 십을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성령을 통해 초청할 때 우리 선의장 주님의 딸이 그의 의지로 선택본으로 침대 밖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침대 받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오 하늘이 열리고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나 말씀하신 그 인치심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수님이 함께하시고 이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또 멀리 오레곤에서 지켜보며 함께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오레곤 교우 식구들 위에도 하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피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2장 정육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아신 저항에 дела 다 48장 정육이 불렀습니다 저항에 불렀습니다 사кам에 불렀습니다 적 inspira 게 후자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반사체가 되기를 결심한 소니장 자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을 베푸드라. 찬송 찬송 개인적으로는 써니정님의 침대 예식이 153번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153번째는 누가 되려나 제가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 그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온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 셌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고기 안 좋은 얘기 예수님 비옥가운데도 나오지만 그래서 아마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카운트한 게 153마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날을 보실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머리떨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그거 카운트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 하나가 계속 컨섬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흔 아흔 마리를 놔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감사한 건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흔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이 7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 아흔 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기뻐하려면 목자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컨텍스트를 따지면 그 다음에 이웃사람들이라든지 벗이라든지 왜냐하면 벗을 다 불러모았으니까 동네사람이 다 기뻐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왜 하늘이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아무 용고도 없는데 하늘이 그 양 한 마리를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늘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월킹하고 하늘이 노력하고 하늘이 그 하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를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흔 보다 더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써니정님의 하나님의 딸로서의 입적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늘이 하나님께서 써니정님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동행 같이 하길 감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례식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컨몰랜드 하이츠 우리 다른 목사님 이 신동 목사님에 대해서 통화하면서 다 응원했는데 흔쾌히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눈물 받는데도 우리 교훈님도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찬성 전원님을 돕하여 우리 하늘이 우리 함께 즐겁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우리 오레곤 중학교의 박근성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이 과정을 다 설명했더니 여기서 우리 이번 집회에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리 장인님의 뜻을 전했더니 본인이 원하시면 흔쾌히 의미에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교적은 오레곤 중학교에 그대를 입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체일날 오레곤 중학교에 참여하시면 거기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입교하는 예시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박근성 목사님을 제가 대신해서 이 침대 증서를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시겠습니까? 침대 증서 침대 증서 Certificate of Baptism This certifies that 30 John In obedience to Scriptur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Was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t the Cumberland Heights S.D. Church In Cormont, D.C. 2023년도 1월 25일 시친목사 김동수 단일 목사 박근성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 하셨습니다 아, 수고 하셨군요 아, 수고 하셨군요 아, 수고 하셨군요 네, 수고 하셨군요 자,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조엔나 소개사님 나오셔서 축사하겠습니다. 소개사님 축사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와서 축사하실 분들은 축시가 있습니까? 그래요. 축사하시고 축시하시고 하실 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스튜어디스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늘 날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줌으로 세미나를 할 때 지금 저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하와이를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마이애미에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 하늘을 날으면서도 이 세미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인 거예요. 참 별난 사람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원들이 있는 데다가 여기 집회가 있다고 올렸는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곤란한 거예요. 아니 마지막으로 날 사건들 뭐 늦은비 뭐 평신도 운동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분한테. 그래서 속으로 이분을 모시고 올까 말까 막 아주 고민을 했더랬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이미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첫째 날 제가 들을만해요. 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눈물이 나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늘 염려했어요. 하늘에 그렇게 다닐 때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렇게 진리를 갈고 하는데 주님 저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사양 43장 1절 따라 여기는 야곱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따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 혈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발생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이제 구속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니. 이름 딱 불러가지고 여길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누구도 너를 닫지 못해.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오.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거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오.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속년물로 구수와 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옵니다. 내가 내 눈에 포배우로 전기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선을 동쪽에서부터 우개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들은 자기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사실상장 말씀해요. 이리 좀 오세요. 나는 정말로 정말 이따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모두 축하하고. 아 그래요? 더 축하를 받고요. 축하받는 다음에. 네. 그럼 조금 더 멋지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축사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축시. 우리 영백 목사님 나오셔서 축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나서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엘리문동산에서 이렇게 침례받으신 제1호. 그리고 오레곤 중앙교회가 이 시간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쁨을 하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일을 시작으로 또 다른 기쁨들을 연이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시의 제목은 하늘의 풍뇨 소리. 임정배. 엘리문동산 풍악산에 모두 옹기종기 모여 은은한 딸빛에 환히 밝아오는 꿈을 모르나. 성령님 빨비체로 은은한 하기에 비추어 저 산 곧 엘리문동산을 비추어 밝게 하더라. 침례받은 자매님을 엘리문동산을 미묘하고 기묘하게 빚어내시는구나. 친구들이여, 침례받은 자매여, 저 엘리문동산은 님과 나의 노래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 주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음악, 하늘 풍뇨 소리, 그 소리 하루하루 늘 부르리리. 함께 노래하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즐거움의 수고가 어우러져 낙이 되리니. 함께 오르자. 우리들의 풍악산으로 하늘의 엘리문동산으로 함께 베풀자. 그듭남의 풍악을. 그듭남의 풍악을. 그듭남의 풍악을. 그듭남의 풍악을. 그듭남의 풍악을. 성령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간증. 간증 조금 있다가. 손 조금 있다가. 아직까지. 혹시. 축하하실 분 있습니까. 저 친구가. 저는 여기에 올지도 몰랐고. 정말 더더구나. 신뢰받을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저 친구가 한. 오레곤에 거의 30년. 우리 교회를 밟았거든요. 이출영 목사님이. 너무 공을 들인. 정말. 그 성도예요. 근데. 이제 몰몬교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참석하고. 이제. 계속 그러기는 하지만. 친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를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요. 호강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여기를 참석하러 온대요.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참석까지 하면서. 여기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렇게. 또. 친대까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일. 위치랑 목사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흥석 목사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어. 너무 감동스럽고.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또 있으세요. 네. 없으신 분들은 우리 축하를 부르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어서 먼저 간증을 듣고. 네. 기뻐하시겠지만. 아깝아요. 자녀들 맞죠. 네. 자녀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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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좋은 날. 상대사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너무 좋고.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행복했었고. 또. 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 그 모임을. 들어갔었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비행기 안에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들려고 하는데.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래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그냥.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몰몬교회를 다니고. 또. 집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를 알게 된 게. 오리건으로. 이사 갔을 때. 저희 남편 따라서. 이제. 친구도. 다 놔두고 갔기 때문에. 좀. 사실은. 제가 조금. 좀. 마음이 찹찹했어요. 근데. 또. 임신도 했었고. 그래서. 셋째. 임신을 했었는데. 어. 남편이 지나가다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제7일 안식. 재림교회. 라고 써있다고. 한국교회인 것 같다.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애들 두 명을.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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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너무. 너무.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애를 세 명을.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애를. 애가 있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녁에. 일을 하시고. 밥일을 하시고. 새벽에. 한 시간을 자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은 자고.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성교를 보고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다른 교회를 나가지만 참으로 그분의 보여주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정말 저런 분들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고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한테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침례를 받는다면 나는 안식교회에서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가려주는 그런 사랑을 많이 제가 정말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항상 인사해줬고 또 사랑을 줬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안식교회인 교회? 항상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강달아 달인꽃 이렇게 할 때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가다 나 침례받고 싶다 정말 침례받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 마음들이 살짝살짝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또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조혜나 성교사님이 이렇게 여기도 집회를 한다고 그걸 보내왔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고 싶거든요. 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그래서 오라고 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언니도 여기 참석했는데 사실은 언니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여기 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니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사는데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또 다른 일점이 있었는데 언니네 집에 가게 됐고 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하고 같이 여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냐고 그런데 언니도 흥이 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뜻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침대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몰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고 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말씀 드려도 침대 받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고 했으니까 침대 받았으니까 우리 박수성 교사님 계속해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지금 말씀 드려도록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섬이사장님이 오늘 굉장히 축복이고 싶은 말이라면 오늘 이렇게 네 명의 묵회자가 있잖아요. 우리 오춤왕 목사님이 오늘 멋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묵회자 세븐이 제안의 마음께 축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병이 있는데요. 마이크 잡으면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섬이사장님하고 언니분 우리 김동순 목사님이 픽업했어요. 저기 공항에서 그리고 제가 그 옆에 탔고 그래서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회자가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사실은 침대식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쁜 순간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같이 먹고 또 같이 말씀 나눈 거 하니까 금방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특창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설교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특창을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특창을 안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다행히 오늘은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랑을 잘 묻어서 묻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는 이 이와 같은 때라고 여러분 가진 노래책에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 너무 좌절되고 또 앞길이 안 보였을 때 이 노래를 붙잡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화나게 해요. 뭐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정말 이와 같은 데 이게 좋은 때도 될 수 있고 힘들 때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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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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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게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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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저요 이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주님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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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성령이 이르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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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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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씻으셔야겠네. 계속 씻어주세요. 네, 아침 6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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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계속 찍어야 돼? 내가 찍을까?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 많은 fishes 너무 웃기고 정말 웃기고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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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